한강하우스 한강하우스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때 곤치즈 한강하우스 그때 입주 시그맥 찍었을 때 제가 살짝 보여줬던 릴스가 있잖아요 이걸 할 거예요 곤치즈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? 네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저희 봉치즈 멤버들과 같이 찍을 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약간 리더로서 약간 좀 역할을 입고 가볼 생각입니다 말 안 듣는 친구들 오세요 정한 너 가래? 말 안 듣는 친구들 야 숨이 나쁘세요 오세요. 예쁜 애들이로 해야 갈 수 있어요. 거기 세 명 오세요 예쁜 친구들 세 명 오지마 가기 싫고 하세요 나 첫 봐였어. 어쩔 수 없이 와줬어 나 예쁜 친구들이랑 그 어쩔 수 없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억수롭다 진짜 네 그래서 어느정도 틀은 다 알고 계시죠? 무슨 틀이야? 전 사각틀이야 넌 원형틀? 하트틀 하트틀 당 떨어뜨려 무튼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아톰에서 어디갔니? 아톰에서 조금 안무를 해보고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좋지? 야 우리 그러고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야. 어때? 어때? 빨리 쳐 네 네 오케이 가보자고 하이 똥 자 무튼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. 김채원씨 이리로 오시고 정하연씨 이리로 오세요. 가보세요. 이리로 오세요. 시작한대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아 캠핑 정하연 정한 이 정한 정한 잘한다. 더 멋있게 할 거에요 같은 하아 하아 흥 이거로 늘려 저희도 이렇게 더 멋있게 할 거예요 약간 하아.. 이런 음.. 이거니까 이걸로 늘려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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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.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봐야 돼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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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뭘 잡아야 되지? 나.. 나.. 공기를 잡자 나 속눈썹 잡아야 돼 하아.. 내 입술 잡을게 나 그랬나로 살려주세요 자! 네! 들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투두두 잠깐만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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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선생님 부터인 타임 헉! 지금 수업 준비를 안 해오신 거 같은데 응 수업 시간에 수업 자주 해야 돼 정일이네 댄스 교실 아니에요? 너네에게 보내보니 지금 지금 일로와 후! 자! 하나! 올려서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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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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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게 웨이브가 몸에서 들어가자마자 약간 다리가 약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응 그래서 올려 가방 가수 하다 고고 고고 가방 웨이브 하다 고고 이쪽으로 해? 뭐예요? 섹시하게? 그건 섹시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오늘 할 수 있어 소민아 pressing 자 누림보전으로 해주세요 소민아 내려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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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 소민이요? 어 Ney 중간 점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되진 않아요 걱정이 되진 않고요 약간 조금씩 외워가는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아 안녕 네 다리를 모아야 돼? 여기까지는 됐어 이게 박자를 알려주자면 약간 늘리는 것도 있어야 돼 늘리고 늘려서 공 할 수 있어 쭉 칠빵 공주 칠빵지 화이팅 자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던 게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찍고 싶어가지고 우리 또 맛있는 것도 살짝 조금 조금 먹고 약간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와 나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갈아입은 이유는 조금 더 춤을 추기 편리한 옷으로 저희 연습복이니까 실제 진짜 연습하자 좀 추가 벌리고 이렇게 파스 와요 떠보자 고 고 우리 그거 하면 안 돼? 그거 슈병 됐어 하나 둘 셋 뿅 우리는 아까 여기 서 있었어 괜찮아 두 순간 이동한다고 짠 왔어요 지금 저희가 리스를 찍었는데요 약간 저희의 욕심이 조금 더 생겨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약간 우리의 독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맞아 인정하지? 우리의 멋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장소를 제가 찾아서 약간 지금 북극적으로 찾게 되고 뭐라고 칠리지마 조금 더 우리 원하는 바이브에 맞는 그런 데를 찾아서 LA 정도 가면 되고 열심히 배경도 찾아보고 더 약간 우리의 지대로 된 모습을 그럼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쁜 쌤 처음 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? 우리 궁치즈 포에버 포에버 우리 우정 포에버